어디갔어 1대 1밤 아니야 괜찮아 다음 2라운드 먹으면은 킬이 더 많아질 기회야 이거 집중하자 내 채널에 구독하라 모이다 킬 당 5천원 한다고요? 이거 진짜 하면은 나는 땡큐데 너무 쎄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넘겠죠 100킬은 못하니까 내가 와 개싸 파이큐다 모이라 승리시 킬 당 5천원 갑니다 어? 우리 썽필드님 계시네 어 와 뭐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 모이라 킬 당 5천원이거든요 아 저거 먹었어야 됐나 돼 내 5천원 시그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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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드원 메이드원 메이컷 아 나이스 저거 뭐라고 의 bucks 어? 사오리 165 한조 있는 줄 몰랐어 시그마원 야타 원! 와, 진짜 힐 양XXX 쓰레기 진짜 모이라이 씨 비오XX해 응? 홀몰몰몰몰몰 나이스 오케이 리그룹 리그룹 아... 킬 좀 빡세게 먹어서야 되는데 메인 오심 메인 오심 메인 오심 메인 오심 아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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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갔어 아니야 괜찮아 다음 2라운드 먹으면은 킬이 더 많아질 기회야 이거 집중하자 아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5천원 너무 컸어 솔직히 나도 부담스러워서 안 돼 다 뿡 개꿀이디잉 짭이네 딜러 개잘한다고? 핵이니 뭐니 얘기나왔던 사람이잖아 나 킬당 2천원이야 제발 님들 이번판 이겨야 돼 나이스 1킬 개꿀 2천원 연장선까지 가야겠는데 그럼 근데 이겨야 돼 못 이기면 0원이야 나이스 침만 뱉으면 돼 혓바닥만 살짝살짝할짝할짝 해주면 돼 시그마 잡자 어 잠깐만 나 궁 어 뭐야 미안 E 눌러야 되는데 궁 눌렸어 형 지금 얼마 벌었어? 어? 12천원 야 이 위도우야 뒤에 시그마 어 뭐야 한 방에 죽었어 리그룹 하자 리그룹 이게 상대가 더 잘 죽을 수밖에 없어 난 한쪽으로 야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또 여기서 앞에 일을 이 씨 아아 파티 나이스 아아 야 이 형 왜 저래 누군가 충분한대 아 일단 하나짜리에요 님들 야 이거 또 줘? 하나 볼래? 일단 밀었고 아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다 마지막에 내가 바티하면 안되나 그냥? 24킬로 딱 끝내고 바티를 해볼게요 차라리 아 감사합니다 어 거기 지금 한 입 빠질 수 있어? 야 나 찾았어 아 야타님 어 여기 불쌍 깔았는데 아 나 죽겠다 빼면서 막툴가 빼빼 빼빼 아 이거 안되겠다 뺀다 그냥 아 C먹혀 이거 아 나 불쾌야 나 템코리 키워야지 이미 죽었어 근데 아 나는 얼어봐야 자꾸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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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벽 치워라 아 벽 치워라 되냐 이거? 아 안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